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의 테라운 고소경입니다. 자 여러분 6월 평가원이 끝났고 자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라이브에서 얘기했듯이 화학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. 그죠? 그래도 우리가 또 반성할 건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틀린 것만 보지 마시고 마친 것도 조금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의 풀이랑 선생님의 풀이가 똑같나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. 알겠죠? 한번 보자. 1번 자 그린 학생 A가 작정한 캠핑 어쩌저쩌고 자 지금 캠핑 갈 때가 아니야. 그지? 자 봅시다. 자 나일론 설탕 순나하는데요. 자 나일론은 합성섬유이다. 맞아 안 맞아? 맞지? 그죠? 자 거기다가 답은 뭐 맞히는 건 기본이니까 자 합성섬유인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고요. 이것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물하고 친해 안 친해? 안 친해. 그리고 합성섬유는 좋은 점이 뭐야? 대량 생산이 가능해. 뭐 이런 거 다음 두 번째 설탕은 탄소 화합물이다.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 두 종류 이상 성분원소가 세 종류니까 화합물 맞지. 그죠? 자 세 번째 연소 반응은 무조건 발회반응입니다. 정답은 5번이고요. 자 다음 문제 2번 갑시다. 다음 학생에게 가세요. 오늘 가설에 대한 얘기라. 자 금속결합과 이용결합에 대한 얘기. 자 고체 상태의 금속결합물질 X랑 이용결합물질 Y를 준비하고 전기연을 조사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면 짝짓는 거잖아요. 자 X는 무슨 결합물질이야? 금속결합물질이어야 됩니다. 그러면 CO2 지우고 물 지우고 자 구리는 금속이니까 금속결합 맞잖아? 자 Y는 이용결합이어야 돼요. 자 얘는 금속이고 얘는 공유결합이고 얘가 이용결합이니까 얘가 답이네. 정답은 3번이네요. 그죠? 다음 문제 3번 다음은 AB2랑 B2하고 나서 양적계산 문제가 2개 나온다니까. 근데 하나는 쉽게 하나는 4페이지에 나오죠. 자 기본적으로 개수 맞춰주시면 자 가장 복잡한 걸 1로 본다 그랬습니다. 자 그러면 B가 여기에 5개 A가 2개니까 앞에다가 1을 쓰면 A 2개는 맞춰줬겠고 그러면 B가 4개야. 여기에 총 5개니까 여기 2분에 써야 되겠죠. 그러면 4대 1대 2네요. 4대 1대 2가 되겠고 자 질문 여기서 4몰과 간단한 계산이네요. 그렇죠? 자 AB2 4몰과 자 B2를 2몰 넣으면 반은 끝나고 어떻게 되냐라는 너무 쉬운 문제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개수만 맞추면 4대 1대 2로 반응하는 거니까 자 얘는 없겠고 1과 2가 되겠죠. 남아있는 반응물은 1이고 생성물의 볼 수는 2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4번이다. 여기까지 틀리면 안되지. 그죠? 다음 문제 4번 자 여러분 꼭 하나 나오는 보언 모델이죠. 자 이거는 이제 주기 수소가 되겠고요. 가운데가 단어기라 2개 남아있는 전자가 4개니까 밑에 써놨어야 돼요. 시험지에 H2O 이거는 H의 단일의 이중이잖아. 또는 X가 산소인 거 알았으니까 질소의 O가 되겠습니다. 예쁘게 그리면 HM의 O가 돼야지. 자 얘는 X가 산소잖아요. 이중결합 2개니까 이건 CO2지. 그죠? 자 질문 W2X는 즉 얘는 무극성 분자니 물이에요. 물 물은 결합도 극성 분자도 극성 탈락 자 WYX에서 X는 부분은 무슨 전하 X가 산소거든 전기 음성도가 세니까 델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. 그렇다. 결합각은 어떠냐 자 얘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습관이거든. 그죠? 요 놈은 비공이 있고 두 방향이니까 구분형이 되겠고요. 자 얘는 아시겠지만 직선형이죠? 네. 그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비공이 없고 두 방향이니까 180입니다. 따라서 틀리네요. 정답은 미언만 된다. 됐죠? 자 다음 문제 5번 자 설탕 어쩌저쩌 나왔다는 건 동적표형 중에서 용의 표현을 보여줍니다. 서로 다른 질량의 물이 담긴 비이커에다가 자 똑같은 A그램에 고체를 넣었을 때 설탕 넣었어요. 자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녹아들 거고 용의 평형에 도달하면 더 이상은 양쪽으로는 변화가 없잖아. 그죠? 자 그러니까 처음에 A를 넣었으면 점점점 남아있는 고체니까 줄어들어야 되겠네요. 라는 거고요. 자 가는 T1에서 표시하시고 자 나는 T2에서 평형이다. 그러면 평형이니까 이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. 계속 녹고 있고 계속 속출하지만 양쪽으로 안 바뀌는 게 평형의 본질이잖아요. 그죠? X는 B랑 같니? 맞습니다. 자 T1에서 석출의 반응 이런 건 무조건 틀리는 거죠. 가역 반응이니까. 다음 T2에서 용의 속도 분의 T2라는 건 둘 다 평형 상태야.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? 용의 속도랑 석축도는 같아야 되니까 1이죠. 여기서도 1이겠죠. 안되겠네요. 정답은 1번이다. 자 첫 번째 페이지까지는 사실은 답변 사람 들어봐. 어 뭐 잘했고 틀리는 사람 들어봐. 근데 몰랐을 수 있는 사람 없을걸? 그치? 자 실수는 돼요. 선생님 명심하세요. 여러분 실수의 90%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일어납니다. 왜 그랬을까? 내가 왜 실수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. 내가 급했구나. 아니면 내가 문제에 쓰지 않았구나. 알겠죠?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